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렇게 한 그릇 뚝딱 덮밥을 저희가 한번 해볼 텐데요. 저는 김치 고등어 볶음밥을 오늘 할 텐데 고등어 통조림 꺼내가지고 김치랑 이렇게 볶다가 밥이 없는 거예요? 어? 미리 뭐 예습했어요? 아 너무 쉽잖아요. 쌤도 계실 수 있게 쉬운 거 할 거야 진짜? 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김치 고등어 볶음밥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생물보다는 비린맛이 덜해서 통조림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원샷? 원샷? 반샷이겠죠? 반샷 개나죠? 반샷 개나죠? 일단 김치를 썰겠습니다. 김치. 정말 쉽네요. 김치랑 고등어랑 볶아서 밥이랑 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. 이 양념이 다 들어가면 짤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하니까 양념을 좀 덜어대겠습니다. 한 입 크기로 너무 잘게 썰지 않고 파 좀 썰어드릴까요? 그렇죠. 그렇죠. 파를 좀 잘게 썰어주세요. 잘게. 잘게. 정재형 씨가 야 너네는 중간에 둘 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더라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혼자 계속 떠들었대. 그래서 그 방송이 오래 못 간 거예요. 계속 내가 그 얘기 했죠. 그렇게 계속 떠들면 안 된다. 저도 파 기름을 한 번 예. 놓습니다. 파 좀 더 할까요? 충분하겠죠? 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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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보지 말고. 깜짝깜짝 놀라요. 형이 이렇게 하다 갑자기? 아 예. 예 형 표정이 되게 웃겨. 아 봐야죠. 안 보고 어떻게 해요.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. 이렇게 하다가 신동엽 씨가.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. 요즘 있으면. 이거 모니터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. 자. 파를 볶아주고요. 파를 볶은 다음에. 이제 볶은 다음에 김치를 여기다 볶는 거죠. 네. 여기에 이제.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? 간단하게 보이죠. 이거 김치 볶고. 그거 김치 다 넣어? 다 넣으면 안 되죠. 밥을 안 돌려놨잖아. 아니요. 이것도 이것도. 이것도 안 돌리고 할 거예요? 이것도 안 돌리고. 흉내내는 거예요? 아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. 그럼 밥 부셔줘요. 떡 꺼내서. 예. 저 저 표정 저 표정. 아 그래. 아 나 지금 했어. 저 표정이에요. 저 표정. 되게 웃겨요.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파 기름에 김치 넣고 볶다가 이제 밥을 넣어서. 네. 넣어요? 네. 볶겠습니다. 네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응? 아아. 김치 고등어. 어. 고등어를 넣어서 이제 볶을 텐데. 도도가 다 부셔요. 그렇게? 그렇죠. 부셔야죠. 자 이제 이게 간이 어느 정도는 김치 때문에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맛을 보고 소금 그리고 후추로 간을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김치 신맛이 좀 너무난다 싶으면 설탕을 살짝 뿌려주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. 어때요? 응 밥을 넣으면 좀 싱겁겠네요. 이제 밥을 볶으시죠. 네. 드세요 밥. 밥을 부시는 거 되게 힘들었겠네요. 잘 안 부셔도. 그래 국자로 안 된다니까. 간 봐봐요. 어때요? 간. 조금 더 김치가 있어도 될 것 같았어요. 조금. 김치가. 여기다가 따로 김치 좀 볶아서. 아까 소를 안 짜게 한다고 너무 씻어갖고. 김치 맛이 거의 안 나잖아요. 소를 좀 덜어내는 건 맞는데 제가 물로 씻은 거는 좀 너무 씻었어요. 괜찮나? 먹어봐요. 괜찮아졌어요? 응. 괜찮아졌어요? 응. 맛있다. 응. 맛있다. 됐다. 맛있네. 잘 놔요 잘. 뭔가 그럴듯하네요. 계란 후라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세요? 오케이. 훨씬 잘 어울려 그게. 자신 있으시죠 계란 후라이는? 그럼요 계란 후라이는 뭐. 여기다가 기름을 거기다 불을 켜는 거예요? 아 기름 거기다 불을 켜요? 네. 아 거기서 해 거기서 해. 아 이게 넓은 데가? 응. 아 새로운 조리법인가 싶어가지고. 아 기름을 막 붙더니 절로 가서 저거를 불을 켜가지고. 아 이거 올리면 맛있겠다. 아 좋아 좋아 좋아. 자 이번에는. 그 맛내기 어렵다는. 강순이 선생님이 평생 한 번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아마. 자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. 진짜 진지한 거 봐 얼굴. 노른자는 참. 어깨서 추우 Mat. 음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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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응. 큼. 음. 재란이 있어야 돼. 음! 그렇죠? 음! 김치볶음밥은 재란이 있어야 돼. 음, 진짜. 이야, 맛있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응. 고등어, 참 고마워요. 응, 고등어. 내가 아플 때도 힘들게 살아온. 언제 쓰신 곡이에요? 갈치라는 곡이에요. 은갈치? 음, 계란은 소금을 많이 안 뿌리셨어도 될 뻔했네요. 그렇죠? 뭐가 이렇게 짜지 싶었는데 마지막에 신나서 소금을 계란에다가 막... 부럽네. 아까도 딱 먹는 순간 아, 김치를 너무 씻었구나. 아까 가서 빨래를 하더라고요. 배추를.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먹으라는 게 계속 기회 나네요.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이제 하라고. 근데 술 먹은 다음 날은 운동하지 말라. 지금 평생 운동을 못 하잖아요. 아, 진짜 멈추네. 와인 한 잔만 먹으라 그랬더니 이만한 잔을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와인 한 병이 다 들어간대요. 의사 선생님이 한 잔만 먹으라 그랬어. 바보야, 바보! 그면 삶의 receive. ahu bravo. 후원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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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